자, 다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주무셨나요? 아니면 아침에 좀 마시는 거 밥줄 좀 드시고 오셨나요, 식사들? 여러분, 혹시 뭐 코트 사실 분 있나요, 코트? 코트 사실 분? 그리고 원하시는 거 뭐 얼마든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트 팔아요, 코트. 아주 저렴한 게 코트 팔아요. 면총군대 협업도 못 했는데 그 어려운 협업을 저희가 따왔어요. 유통권 따와서 원래 지금 슬쩍 빼고 있으니까 하실 분들 말씀하시고요. 옷에 택 다 달려있고요. 겨울 자진한데 코트란 이거 맞냐고요? 원래 코트는 봄가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진짜 영업 비밀인데요. 제가 파는 코트 입으시면 이성에게 다가가는 어필 플러스 250% 이거 코트 입으시면 여러분 이번 연도 크리스마스 걱정 끝! 차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이번 연도 크리스마스에 나랑 레이드를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 코트 얼마입니까? 아, 뭐, 지금 어떤 캐릭터로 구매하시려 그럽니까, 고객님? 스페셜리스트요? 잠시만요. 제가 또 스페셜리스트가 있거든요. 상의, 어떤 거요? 트렌디, 클래식, 클래식 하의 확인했습니다. 자, 하의는 6,400골드에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6,400골드에 올리겠습니다. 두 개. 이거 자체를 지금 구매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여러분들 산다 그러면 내가 이걸로 올려줄게. 아, 이게 지금 뭐, 이것저것이 있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6,000골드에 올려줄게. 6,000골드. 6,000위만 솔직히 괜찮다, 님들. 인정? 대신에 바로 구매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 나 손에 보고 파는 거야, 진짜로. 진짜 남는 것도 없이 파는 거야, 진짜로. 아마 미쥬 공개님의 의원 1,000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선생님 오늘 주신 건, 오늘 주신 거는요. 제가 아침에 진짜 밝힌하게,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침에 공대문시장 가가지고, 논스턴크 코트 10개 떼왔거든요. 야, 이거 떼오느라 발바닥 끝에 땀나가지고, 지금 발바닥에 물집 잡혔는데, 이 선베트로다가 발바닥 약 좀 하나 사서 바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가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좀 확실한... 어? 저거 그만! 그만해! 아, 안돼! 뭐가 안됐었어? 안돼! 괜찮아, 선별자 먹었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야, 아가장이 갔는데? 야, 잠깐만. 안돼! 예!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공격량! 민척! 오, 파피감도 있어! 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일단 파피감 먼저 깎아볼까, 파피감?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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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꼬비! 괜찮아, 포닥 하나 깎아줄 뿐이야. 난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차려! 허어! 우와, 떴다. 뭘 해도 근데 망해가지고. 까비! 3, 3, 4위! 그럴 수가 있냐? 이건 너무 없다, 아니야? 없다, 아니야? 이거 누르고 얘 6스택을 봐볼까? 아니면 여기서 플러스 2, 3을 볼까? 7이면 솔직히 갈만하긴 한데. 근데 왜 맨날 물어봐놓고 급발진 아세요? 급발진 아세요? 야, 안전하게 2단계냐? 마이너스 4, 5의 고점이야. 근데 솔직히 내가 이런 시작하는 거 헷갈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남자잖아, 남자. 그냥 한 번에 5단계까지 만들어 버릴게. 안 거야, 이러면. 이러면 안 거야. 어이, 김씨. 레이드 방이 나파. 근데 이게 맞긴 해. 물결표 저번 애가 너무 잘 됐어. 생각을 해. 아, 맞다. 지금 동작 입고 싶은데 딸내미가 입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동작 그게 중요해. 자, 가봅다. 나는 딸내미가 달라 그러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어. 아니, 근데 대성공이 다시 대성공 작업이 진짜 지르게 돼 있긴 하거든. 근데 또는 그렇지. 어, 오빠도 아닌 게. 오, 쉿. 공격력 너무 아쉽고. 1이냐 3이냐 고민 많이 되는데. 유튜브는 이번 도제목 한 번이야. 그럼 저는 하남다 선택지 가져가겠습니다. 우와, 대성공. 설마 여기서 부서지나? 제발 영상 한 번만. 진짜, 나 진짜, 진짜 왔어. 영상 한 번만. 진짜로. 와, 2, 3, 나 빼. 2, 3, 나 빼. 우와, 너무 맛있고. 우와, 세상에 졌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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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뭐 불안하다. 어, 뭐 불안하다. 그냥 이걸로 가자고? 아잇. 나, 나, 나. 남자야, 나는. 나는 붙이면 그만이야. 대성공 오빠에 드나? 25%인데? 오, 사과다. 아, 오, 삼, 나 빼. 오, 삼, 나 빼. 오, 삼, 나 빼. 이 집이야, 그러면. 오, 바피가. 오, 일. 오, 일. 오, 일. 이거는 솔직히 너무 하남자야. 나는 오, 각 보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아. 남자! 아, 씨, 씨. 따라갈 걸. 아우, 씨. 샀지? 샀지? 봤어? 봤어, 못 봤어. 봤어, 못 봤어. 어, 이거. 이거 어때? 과피 가면 무공으로 보고 가자. 믿어? 와, 조졌는데? 아, 단계 변화였구나. 단계 재분배로 봤어. 아, 이제 옷사리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냥. 발사리 만들잖아, 옷사리. 길렀다, 길렀다. 그냥 아무거나 하나 들고 옵시다, 옷사리. 그냥 무조건 많이 붙는 걸로. 아, 이 사람이 욕심이 계속 나. 아, 나 진짜 욕심을 버리고 옷사리 하나 하면 되는데. 아, 씨. 아, 욕심을 안 버려줘, 그냥. 난 쓰레기야. 어, 발사리가 떴나? 안전으로 가자, 안전지. 안전 위치방으로다가. 그냥 마구 틀어, 마구 틀어. 아니, 찍을 만은 애. 찍을 만한데. 안전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고점을 볼 것이냐. 아니, 마지막 엘리스예요, 마지막 엘리스. 더 끝해요, 더 못해요. 이번 주 2차라고 다 해가지고. 안전하게 가서 기회소모 X 보고 옷자리 가자 라는 게 여러분들 의견이잖아요, 그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거 어때? 트는 거. 어차피 질서선만 보면 되잖아. 조언도 두 개나 있으니까. 어, 이거 질서선 보고 싶긴 한데. 생축 봉이 너무 아까운데. 일단 5는 됐어. 여기서 2 붙여주고 5, 3까지 봐주나? 5, 3 되나?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5. 맘에 드나요? 아, 선생님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방제 좀 바꿀게요. 회심 45. 회현. 두두둥장. 자, 보자, 보자. 아니, 회심 40? 일단요. 레벨은 1,628이고요. 무강 23강. 신며롬 30. 부칠돌 있습니다. 1분 GTS 재보겠습니다. 1분. 2,450만. 혹시 여러분 저 회심 첫날인데 웹을 한 번만 받아봐도 되나요? 딱 한 번만. 더 바라진 않을게요. 1번. 오늘 하루만. 우와. 진짜 너무 재밌겠다. 1칸 분들은 모르겠는데 1칸 분들 사망실 위트각입니다요. 알겠습니다. 어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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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1억 나온다. 우와. 얘 1억 나오네. 영사 맞다? 우와. 어허. 어허. 연사 막다가 1억이 나와요. 대등 없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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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안 돼. 우와. 야. 야. 연사 하나에 얼마야. 연사 하나에 5억이 꽂혀요. 하하. 하하. 우와. 핸드컵 박사 2억 3천만. 우와. 진짜 맥히고요. 하하. 영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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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蘇호. 웃을 store. 가만해도 재밌게 했는데. 만 골드 폐척하고 갑니다 선생님들. 폐척 골드는 대책값으로 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